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일이 첫번째 주제인데요 일단 쭉 넘어가 봐서 지난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하고 일본장은 일단 휴장을 했었고요 중국은 반대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이제 증시가 열렸죠 보면 중국이 이번 연휴를 앞두고서 단기 시장의 자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간 내내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글로벌 증시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열린 중국 증시 역시나 좀 좋지 않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에서는 좀 악재가 나왔는데 이제는 대도시대 한가운데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입주한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국 소식인데요 영국에서 원래는 어제까지로 해가지고서 긴급 국채 매입이 끝이 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워낙에나 불안감들이 높다 보니까 영란은행에서 이날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는 한도가 두 배 늘었다는 거였죠 하루에 최대 50억 파운드 사주겠다 해서 이제는 물가 연동체도 합쳐가지고서 100억 파운드까지 사주겠다라고 두 배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영란은행에서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 TCRF라 그래서요 한시적인 담보 확장 레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다음 것까지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ILTR이라 그래서 이거는 매주 화요일에 하게 되는데 인덱스 롱텀 레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영란은행이 생각하기에 영란은행에서 발표한 그런 적격한 담보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도 두 배 늘린 게 있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뒤에까지도 자산 매입이 끝나도 이 두 가지는 레포 기구는 계속해서 남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경우에 당신이 만약에 적격한 담보물이 있으면 돈을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영국 자산 시장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날도 또 아주 소규모 매입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영국 자산 시장이 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요 UBS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이날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다 좀 나빴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서 마진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코로나 때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교란 때문에 차가 부족했고 그래서 차를 정말 제값 받고 혹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게 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이 증가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그리고 또 수요 쪽에서도 조금 뜨거움이 가라앉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해 벤 버넨키 전 연준 의장이 아주 놀랍게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 가게 되면 미국의 라일 브레이나드 연준 부의장이 사실 지금 브레이나드가 연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비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둘기다 보니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금 매파성을 강조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브레이나드도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그 비둘기성은 남겨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양방향 위험입니다 위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긴축하면서 하나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긴축을 안 해가지고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그 위험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긴축을 많이 해버려가지고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위험이라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더 우리가 긴축해야 된다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 이 양방향이라는 위험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비둘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또 뉴스메이커는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금 회장인데 6에서 9개월 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우려된다 그 다음에 20% 증시 추가 하락도 우려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다이먼이 날씨의 비율을 해서 허리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는 뭐 적중을 했고 근데 뭐 사실 뭐 다이먼도 조금 틀릴 때도 있고 대체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다이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또 뭐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참고는 하지만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늘 뭐 예상하면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11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아시아에서 반도체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철수하다시피 했다 설치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냥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대중국 미국이 가한 반도체 규제가 벌써부터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많이 주가가 내렸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8%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요즘에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데 일본 국채 10년 무의 시장이 이날에 이제 3일 연속으로 거래가 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요 이제 일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제로 코로나 혹시 철회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당대회 이번 주말에 지나고 나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할 수도 있겠지라는 기대를 일부에서 가졌는데 근데 지금 이 이제 지난주 내내 인민일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제로 코로나 정말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사실상 이제 뭐 철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최근엔 되었죠 다음으로 러시아에서 이슈가 계속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미확인된 미사일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 뭐 핵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 한때 뭐 1%씩 아래쪽으로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쪽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여전히 뜨겁게 나왔어요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았고 평균 소득 증가율도 예상보다 높고 전월 대비로도 높게 나와서 영국이 여전히 조금 긴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이 그 연금들에서 자꾸 우는 소리를 합니다 좀 더 우리 살려주세요 이 기간 좀 연장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뉴스 기사 자체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우리 시간 오후였는데 자산매입 기간이 혹시나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뉴스가 좀 나와서 뭐 예 일단은 뭐 이때는 좀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자산매입 기간의 연장은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래도 3일 남은 거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너가 팔 수 있는 시간은 딱 3일 남았어 그러면서 또 영국 관련된 자산들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10일 수요일 날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50bp를 재차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번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 또 올렸다 10년 만에 3% 시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비둘기 색채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소수의견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 50bp 인상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죠 시장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원들 사이에서 아마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대2였습니다 소수의견이 두 분이나 나왔고 25bp만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다라는 거는 연준으로 받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75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위원 도중에 두 명이 어 나 25bp만 아 나 50bp만 올리고 싶어 이렇게 의견을 내면 우리는 어 뭐야 비둘기적인데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둘기성이 있었는데요 질의응답 때 과연 그러면은 이제 한은에서는 금리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소위 터미널 웨이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 측에서는 위원들의 다수가 3.5%를 터미널 웨이트로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50bp 올려갖고서 3%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50bp 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갈 길이 이제는 거의 뭐 정해졌다 끝이 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비둘기적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은 또 그 반도체 주식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반도체 관련 주식들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가는 그 규제를 1년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놀랍지가 않은 것이 그 전주 금요일에 로이터에서 이미 기사가 이게 나왔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대중국 규제에서 그 면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였는데 사실 그 전날에 나왔던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떠났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좀 끼어들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영국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좀 오락가락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또 바로잡고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영란은행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 신호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란은행에서 이거를 연장을 시켜준다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재차 못 박은 영란은행 국채 매입 지원 14일에 끝낼 거 두 개가 아주 상반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야 영국은 종료를 한다는 거야 연장을 한다는 거야 자 이건 이제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보면은 지금 영란은행이 쓰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국채를 사주는 거 제일 처음 발표했던 거죠 이거는 끝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14일에 기간을 늘리지 않고 끝낸다 근데 추가 대책으로 발표했던 두 가지 레포 관련된 것들은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료라는 말이 맞다 나는 것이죠 레포는 계속 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레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거 팔아라는 거고 레포는 너가 괜찮은 담보만 있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둘 다 반은 맞고 어떻게 보면 반은 틀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슨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이제 일시적인 채권 매입에 페이드아웃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자산 매입으로 돌아서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매입의 강도도 점점점 처음엔 좀 강하게 하다가 점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마치 QE를 하다 테이퍼링을 했듯이요 그래서 자산 매입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하는 거를 조금 페이드아웃 전략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는 게 영란은행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작용을 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감히 판단을 한번 좀 내려보면 영란은행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공원 정치계로 다시 넘어갔다 결국에는 역대급 50년 만에 감세한 중에 상당 부분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에는 영국의 문제는 해결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날 미국 생산자 물가짓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전월 대비 0.4% 예상치가 0.2였거든요 근데 그 전월치가 수정이 된 게 있어요 마이너스 0.1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0.1 정도 소폭 상해다 볼 수 있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이 0.3% 증가인데 실제 발표도 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부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월치가 또 하향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혼조세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글에도 올렸었는데 소비자 물가 관련해 가지고 이날 힌트가 나올 수 있다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번에 이제 워낙에나 그 물가가 이슈가 되다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에 대변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언론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미리 기사에 좀 됩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헤드라인은 괜찮은데 코어가 좀 높을 것 같다 아니면 코어는 괜찮은데 헤드라인이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번엔 좀 낮게 나올 것 같다 우리 정책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 왔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실제로 발표되기 전에 좀 김을 미리 빼버리는 너무 높게 나올 때도 빼버리고 너무 낮게 나도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언론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없었다라는 거는 거의 콘센트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를 뜻하거든요 콘센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 수준 그래서 이제 이날 내내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몇몇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거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약간 낮게 나올 것 같다 엄청 뭐 이벤트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음으로 미국의 9월 F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이거 가지고서도 원래 같으면은 86번가에서 한 꼭지를 잡아가지고서 거의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이번에는 앞만 봐도 그렇게 꼭지를 잡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할 것 없었던 의사록이었다 딱 9월에 이야기한 매파성이 그대로 드러난 의사록의 수준이었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미국 이제 연준의 경우에 FMC 회의를 하게 되면 그날 3개월에 한 번씩 전도표도 찍고 경제 전망도 하고요 그리고 기자분들하고 Q&A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틀간의 회의에서 무슨 일이 무슨 이야기가 실제로 오고 갔는지를 추려 가지고서요 추려 가지고서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추려 가지고서 3주 뒤에 의사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날은 파월 의장의 입에만 전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근데 이 의사록이 나오게 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근데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전문이 발표되는 것은 몇 년 뒤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사록이 나오는 3주 동안에 금융시장이 좀 변화가 있으면 연준에서 약간 마사지 하는 게 아니냐 그니까 없던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있던 말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걸 좀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좀 숨겼으면 싶은 거는 했지만은 말을 누락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의심 많이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근데 9월 달에 딱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했던 거하고 동일한 수준 정도 강도의 저는 발언들만 딱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보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것 좀 매파적인데 그때보다 여기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때보다 조금 비둘기적인데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매파적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이 단어 때문입니다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그래 가지고서요 임금이 올라가는 게 물가를 자극하고 또 그렇게 자극된 물가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에 그런 거를 말하게 되고 이게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제일 좀 경계를 해요 이거는 정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의사록에서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많은 위원들이 number of라고 했죠 임금 가격 나선 현상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임금 가격 나선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만 보면은 좀 매파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월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9월에 경제 전망을 많이 바꿨죠 그때 당시에 수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연준이 보게 되면 실업률이 4% 중반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 미국 경제의 평균을 보게 되면 미국이 침체에 들어갈 때에는 실업률이 바닥 대비 평균적으로 0.5%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바닥이 3.5거든요 근데 4.4까지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체가 필연적이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필연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임금 가격 나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반영한 것이다 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접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경제 전망에서 상당 부분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Q&A 당시에도 아니 저 정도로 실업률을 높게 잡았다라는 것은 침체를 용인하겠다는 거냐 침체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유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비둘기적이라고 보셨던 분도 꽤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브레이나드 얘기를 좀 가져와서 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투사이드 리스크입니다 양방향 위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비둘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의사력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몇몇 위원들은 정책이 긴축적인 영역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인플레를 2%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수요 하방 리스크의 출현을 반영하여서 위험은 양방향적인 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잉 긴축 해가지고 수요가 너무 줄어들어서 우리 목표하는 인플레 2%로 되돌리는 거 그걸 뛰어넘도록 너무 많이 긴축을 해버리게 되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긴축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몇몇 중에 또 몇몇은 해외의 통화정책 기조 강화 그러니까 해외 쪽의 중앙은행들도 지금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이걸 포함하여서 연준의 지금 조치들 정책이 연준에서 내리는 조치들 이 정책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혹시나 나중에 국내라고 하면 미국이죠 미국의 경제 활동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국이 그런 걸 보이잖아요 갑자기 막 채권이 요동을 쳐버리고 파운더가 약세를 가니까 긴축을 해나가던 영란은행이 백스텝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연준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긴축을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들리시죠 오히려 과잉 긴축하거나 혹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면 그러면 조금 긴축의 강도를 낮춰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요 이미 9월 FOMC 때에 Q&A 하기 전에 파월 의장이 한 4페이지 정도 미리 혼자 읽거든요 5분 정도 우리가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두 발언에 사실상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사이드 리스크는 여기에서 일단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몇몇이고 그리고 이를 이미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9월 FOMC 3주 뒤에 의사록 나오는 사이에 연준이 바뀐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거 아니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랬는데 이날 미국 증시는 잘 가다가 갑자기 쭉 왜 빠졌냐라고 하면 10년물 입찰이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이제 금리도 더 높게 낙찰이 됐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많이 낮았습니다 왜 이렇게 응찰률이 내려갔나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응찰이 많이 부진했다 해외 투자자면 아주 장기성 자금들인데 이쪽에서의 지금 미국 채 특히나 장기물 10년물인데 이거에 응찰이 부족하다는 거는 조금 그런 거지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혹은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13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에서 나왔죠 이게 이제 뭐 메인 지난주는 이벤트였었죠 그쵸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그 즉시 빠졌죠 마이너스 2% 근데 그러고 나서 플러스 1%로 끝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슨 일이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cpi 발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가볍게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너에서는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4 예상 대비 높았고 근원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방위적으로 에너지하고 뭐 중고차라든지 아주 일부 항목을 빼곤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는 여전히 지금 좀 높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이나에 도대체 증시는 왜 올랐을까 라고 해보면은 아마 저는 이제 수급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지션이 좀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그 품매수 프리미엄이 역사상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혹은 아래쪽에 강하게 배팅을 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은 이 포지션들이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주식이 올라가게 됐던 게 아니까 그게 메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실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계속해서 이제 실업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되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 신규든 연속이든 모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4주 이동 평균은 아직까지는 감소를 하고 있으나 다음 주에도 지금보다 살짝 뭐 비슷하게 높게 나오면 최근 4주로 봐서는 이제는 평균도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이 좀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일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드 2% 이상 코스닥도 4% 이상 올랐어요 전날에 뭐 워낙에나 미국 증시 좋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도 보면 쏠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전 옵션 만기일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옵션 시장에서 하방 배팅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되돌림이 발생한 그런 걸로 생각이 또 추가적으로는 들고요 그 다음 중국 보면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중국은 무풍지대입니다 물가에 있어서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전월 대비 서구는 0. 몇 프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0.9% 많이 낮죠 그쵸 다음으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에 추가 철회를 발표를 했어요 법인세 쪽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자 감세 철회였고 두 번째는 기업 감세 철회가 나타났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는 5% 정도였어요 감세안 전체에서 작은 부분이었죠 그런데 기업 감세 철회는 큰 부분입니다 40% 차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45%가 제외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고 뭐 근데 아직 뭐 완전히 확정은 아니고 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인데 희생양이 필요하니까는 장관의 교체가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약발이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서는 추가로는 총리가 양보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금요일에 자산 매입이 종료가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혹시나 또 뭔가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 그리고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그리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자는 영란은 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또다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결국에는 총리가 거의 다 양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신임 총리인데 레임독이 오는 거잖아 이거 다 양보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 생명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트러스 지금 총리는 대처는 아니잖아요 그 대처 때하고 전 좀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대처도 사실은 정치 기반이 그리 강했던 정치인은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집안에서 해가지고 정치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처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들이 그때 당시에는 편화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대처가 취임하기 얼마 전에 영국은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영국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영국의 경제가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대처가 나와서 과격한 정책을 얘기해도 어차피 안 좋은데 이거 뭐 저렇게라도 바꿔볼까라는 혹은 뭐가 됐든 바꿔보자는 또 좀 대처를 옹호해주는 정치 세력들이 기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러스는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배경도 지금 이제 펼쳐져 있는 주변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뭐 과감한 정책을 펴는 거는 일단은 조금 결국은 정치 쪽에서도 결국은 양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푸틴이 동원령을 2주 내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도 1% 갑자기 뽕 강세로 갔었는데 증시는 나중에 마이너스 후루룩 내려버렸고요 원유는 반영을 확실히 했습니다 원유 시장은 이제 3% 이상 빠졌죠 그런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거 실컷 오펙플러스는 이제 오펙플러스를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감산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거 약간 배신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유가 빠질 거라는 걸 러시아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면 오펙이 기껏 90불 겨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80불 중반대로 원유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약간 속이 상할 수도 있겠다 오펙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이 마이너스 1.1%인데 전어치가 추가로 0.1%포인트 하향 수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미국 소비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또 물가가 많이 또 자극됐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소매 판매 쪽은 확실히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예상치가 전어에 대비 0.2% 증가로 봤는데 제로 증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물론 전어에 대비 수정이 조금 된 게 있기는 하지만 포함해도 예상치 대비는 좀 낮았죠 그리고 이 소매 판매 자체는 명목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내내 지금 실질 소비는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도 따라가지 못하고서 그냥 이제 허덕이는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진짜 뜨거울 때는 물가가 만약 예를 들어 0.1% 오르는데 소매 판매가 0.2% 된다 이거는 내가 기존에 쓰던 것들에서 0.1% 물가가 올라왔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더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평소 소비하던 것들에서 조금 아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때 이날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 미시간 나왔는데 예상계가 올라갔습니다 단기, 장기 다 올라갔어요 1년, 5년 다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코릴레이션을 그어보면 유가하고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또 좀 반등을 하니까 기대인플레도 또 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높게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86번가에서 최근에 재고에 관해 가지고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재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재고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재고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가는 안 좋은 국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한데 보시면은 한 달 만에 0.9%나 이제 재고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 나온 건 일단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전화이치도 마이너스 수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거열로 따지게 되면은 두 달 연속으로 미미하지만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가 굉장히 마음에는 안 드는 거 같아요 이게 좀 빠르게 내려와줘야 재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재고 과잉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느리게 방향을 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재고의 장기 추세선 대비해 가지고서 재고의 증가는 이번에도 그 증가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났고요 기울기가 뭐 아까도 뭐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 국면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모멘텀은 좀 꺾였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뭐 그 전날에 올랐던 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토해냈고요 결국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CPI를 하루 늦게 반영한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기대인플렛 높았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하락에 좀 클라이막스에 갈 때는 변동성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숫자를 이제 가지고서 어제 그 3%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로 크냐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날 때 보게 되면 증시 최저점의 기준으로 해서 전후 3개월 총 6개월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게 됐을 때 이제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냐 보면 원래 우리 증시는 3% 이상 플러스 3% 넘게 마이너스 가는 그런 거래일의 비율이 5% 정도인데 위기가 나타났을 때 전후 3개월로 보면 이 비중이 16%로 올라간다는 거죠 3배나 올라가죠 그리고 이 기준을 조금 낮춰서 3이 아니라 2%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에는 평소 같으면 12% 정도 그런 날이 차지를 하는데 그 증시가 많이 빠질 때 매도 클라이막스 딱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31%로 한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정점에 도달해 갈 때 그러니까 전후 1개월입니다 이때 돼가지고서 보게 되면 29%나 3% 이상 이하 빠지는 날이 29%나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넘게 움직이는 날은 무려 45%가 된다 그래서 증시가 진짜 클라이막스 매도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때에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커지는 변동성은 결국은 매도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상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채 10년 모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CPI 서프라이즈로 추가로 더 상승을 했고 또 입차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뚫으면 또 이제 정거점 뚫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도 2000년 이후로 봤었을 때에도 사실 4를 넘어가게 되면은 4% 중반 후반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쪽은 아직까지도 위가 좀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대인플레이션 5년 5년 이제 장기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돼야지 연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건데 쉽사리 잡히지가 않네요 2.18까지 내려왔었다가 이번 주에는 2.38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만은 러시아 발 소식 때문에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진짜 이제 러시아의 마음이 어떤 건지 봐야죠 러시아 사실 또 말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GDP NOW 예상치가 소폭 수정이 됐는데 약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2.7에서 2.8%로 그거를 이제 주도한 거는 소비였습니다 PCE가 좀 위로 수정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0.1%포인트가 올라가게 됐고요 뭐 이제 저희 뭐 이거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우리가 좀 일회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저는 그런 식으로 봐야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전통적 의미에서는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면 이미 그게 침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미 2분기 때 미국 경제는 이제 침체를 확정을 지은 거죠 근데 파울 의장이 얘기를 했듯이 순수출이나 재고나 아니면 정부지출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이례적인 요인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된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3개 한번 빼놓고 수정 GDP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분기 때는 플러스 1.8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플러스 0.4 그 다음 3분기 때는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게 플러스 0.1 혹은 0.2인데 요때 대비하면은 이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 뭐 다 빼놓고 생각을 하면 경기가 계속 좀 내려오는 걸로 볼 수도 있겠다 헤드라인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이거는 두 개를 섞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팩트셋 이제 그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자료가 나오는 건데요 그 일단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보시면은 미국은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은 원래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게 디폴트 값인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그 분기말의 추정치 하고 실제로 나왔을 때 하고의 차이를 보게 되면 1.1, 3.8, 2.5, 2.1, 2.6 항상 플러스로 더 높게 나와요 코로나 때 딱 한번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8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 랠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상치 대비 12.5, 15.5, 13.3, 28.9, 28.2, 12.6, 14.6, 2.3 그런데 이게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뭐 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아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어 가지고서 예상치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그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그 실적이 실제로는 발표가 되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경제가 되게 좋은가 봐 우리 추정치를 높여 볼까 해버리니까는 이제는 그 추정치 대비해 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실제 발표치가 잘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원래 플러스가 디폴트인 곳인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분기가 이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번 분기면 그 전에 이제 분기 말의 예상치 까지 나온 것만을 가지고 한 거고 그 뒤에도 실적 추정치가 발표되기 전에 계속 리비전이 되잖아요 그거를 해 가지고서 실제로 그러면 그 직전에 예상치 대비 해 가지고서는 그러면 얼마나 상위했냐 하위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 역시나 이제 원래 잘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 10년 평균이 예상치 상위폭이 6.5% 고요 5년 평균은 8.7% 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됐냐 하면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 중에 7%가 실적을 발표로 했는데 예상치를 상위하는 기업의 숫자는 69%로 과거 대비 낮고 상위 폭도 이제는 0.1%로 겨우 상위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위하는 것도 5년 대비해서는 적고 상위 폭도 과거 평균들의 대비 낮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제 포드 PR 자체는 15.5로 예전에 비해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뜨거움도 많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연하게 지금 실적이 못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실적 장세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오랜만에 수급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8주에요 최근 8주 동안에 대한 건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돈이 좀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8주간 누적으로 거의 한 330억 달러 정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근데 반대로 신흥국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2억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신흥국 중에서도 그 들어온 돈 중에 40%를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한 주 빼고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강도를 봐서는 선진 대비 신흥이 좋고 신흥 대비해서는 한국이 좋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일단 미국 쪽 같은 미국 쪽에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환이 워낙 변동을 해버려서 환 변동이 좀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뭐 사실 이제 똑같아요 계속 전형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는 다음 주 하여튼 하고 다 다음 주에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 이제 참고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그래서 저 뭐 지금 몇 주째 이거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바꿀 게 없었던 생각을 그런 한 주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의 일정은 어쨌든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찾자면 뭐 중국의 수출입 그 다음에 중국의 고정자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데이터들 나오는 거 그리고 미국 매주 나오는 실업 데이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뭔가를 잘못 적었네요 그죠 네 그 전 주 거를 안 지웠습니다 네 요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paylee Weil heat it